안녕하세요 니키앤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커스코에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는 세일품목들 알아볼게요 영상에 나오는 커스코는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구요 지역마다 제품이 없거나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구요 시작해 볼게요 펜틴 샴푸랑 컨디셔너가 지금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칼럴세이프이고 파라벤 염료 그리고 푸탈레이트가 안들어 있구요 용량은 38.2온스 3불어프에서 7불 99전 이 브랜드는 의사들이 넘버원으로 추천하는 밴드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4가지 다른 종류의 밴드지가 총 198개 들어있구요 4불어프에서 8불 99전 이 선스크린은 방수 기능이 있어서 땀을 흘리거나 물에 젖어도 80분 동안 유지가 되구요 이 브랜드는 가장 신뢰하는 자외선 차단제 브랜드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7.3온스 짜리 스프레이가 2개 들어있고 4불어프에서 10불 49전 이 블렌더는 10가지 가변속도와 펄스 기능이 있구요 고성능 모터라서 웬만한건 다 블렌드 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컷 아답터가 있어서 적은 양을 블렌드 할 때도 편리할 것 같아요 100불어프에서 299불 99전 스타벅스 캡슐 커피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파이크 플레이스 미듐 로스트 그리고 프렌치 로스트 두가지가 있구요 72캡슐이 들어있고 7불어프에서 32불 99전 이건 남성용 청바지인데요 슬림 스트레치 핏이구요 주머니가 5개 있고 블루 달크 블루 두가지 칼러가 있어요 큐펀북에는 5불어프에서 14불 99전으로 나와있는데 토렌스 매장에서는 6불어프에서 13불 99전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건 여성용 잠옷인데요 100% 면이구요 탱탑, 반팔티, 반바지, 카프리 팬츠 이렇게 4피스가 들어있고 색상은 퍼플, 블루, 핑크, 그레이 4가지가 있구요 4불어프에서 15불 99전 돋보기 안경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2개나 3개의 안경이 6불어프에서 12불 99전 이건 눈가에 주름, 달크서클, 붓기에 효과가 있는 아이크림인데요 저도 이걸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친구들이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이 제품을 많이 따라서 샀던 기억이 나요 0.5온스짜리가 3개 들어있고 12불어프에서 27불 99전 이건 피부톤을 부드럽고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잔주름과 주름에 효과가 있는 나이트 크림인데요 무향이구요 1.7온스짜리가 2개 들어있고 12불어프에서 34불 49전 루 브리던 바디로션은 무향이고 살살 문질러도 잘 흡수돼서 좋더라구요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느낌도 괜찮구요 비타민 B5와 피부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가 풍부하구요 23온스짜리 펌프 바르리 2개 6온스짜리 휴대용 바르리 1개 들어있고 4불어프에서 9불 49전 올레이 바디워시는 향기도 좋고 촉감이 너무 좋은데요 3가지 다른 향이 있구요 비타민 B3가 들어있어요 23.6온스짜리 바디워시가 3개 들어있고 4불어프에서 10불 99전 이 살사는 전 아직 못먹어봐서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리뷰가 아주 좋더라구요 믿음이라고 적혀있는데 맛은 아주 순한 편이라고 하구요 32온스이고 1불 50전 어프에서 4불 49전 이건 치킨, 생선, 돼지고기, 샐러드 등에 뿌려 먹는 시즈닝인데요 이 킨더스 시즈닝이 대부분 정말 맛있더라구요 11.8온스이고 2불 어프에서 4불 99전 스탈벅스 프렌치 로스트 홀빈 커피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건 달크로스트라서 저한테는 좀 너무 진한데요 진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2.5파운드이고 5불 50전 어프에서 13불 49전 이 쿠키는 유럽인이 가장 좋아하는 쿠키라고 하는데요 맛있긴 한데 제 입맛엔 좀 너무 단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인공색소, 인공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구요 상자에 4팩이 들어있고 2불 30전 어프에서 4불 99전 이건 맛도 좋고 보관도 편리해서 자주 애용하는 치즈인데요 실온에서도 빨리 상하지 않아서 아이들 도시락 간식으로 싸줘도 좋더라구요 오리지널 그리고 와이트 체다 치즈 두가지 다 세일하고 있는데요 0.7온스짜리 치즈가 36개 들어있고 4불 30전 어프에서 7불 49전 캐리골드 버터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건 성분도 좋고 맛도 좋아서 저도 항상 이 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8온스짜리 스틱이 4개 들어있고 3불 60전 어프에서 8불 39전 이 비비고 치킨 야채 만두는 맛있고 조리도 간편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세일할 때 몇 개씩 사놓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우면 되니까 바쁠 때 정말 편리하더라구요 39.6온스이고 3불 50전 어프에서 9불 9전 지금까지 카스코에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는 세일 품목들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좀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